오늘은 제1의 지수! 오늘은 아슬아슬 인사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고고고! 온도키즈TV! 구독과 좋아요! 피자 게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 이번 게임은 아주 간단해요! 자, 피자피자 아슬아슬 보즈 게임은 이렇게 재료, 토핑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다이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이런 재료들을 올리는 거예요! 엄마, 이 푸드집 것도 안 되네! 지수님이 들고 있는 피자 도우를 이렇게 피자 가게 아저씨의 손에 아슬아슬, 아슬아슬,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놀린 다음에 자, 이렇게 올려요! 재료를 올려서 쏟아지는 친구가 치는 거예요! 해볼게요! 제이하고 엄마하고 지수하는 거예요! 돌려주세요!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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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세지하고 피망입니다! 자, 소세지하고 잘, 잘, 잘라야 돼! 완전히, 완전히, 끝나! 하나, 점마! 자,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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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수리! 얍! 소세지하고 피망! 치망! 아무 aha known! 지수, 지수, 지수! 피! 지수, 이거 올려주세요. 잘 올려야 돼! 어떡해 덥대요 다 떨어졌는데? 어? 근데 이렇게 피자키가 아슬아슬한게 이렇게 음식이 다 떨어지면 안되는거야 어? 재료를 떨어뜨리는 사람은 차례로 탈락된대 아 그럼 엄마도 탈락 지주도 탈락됐으니까 이번 게임은 누가 이긴거야? 어 어 이게 중심을 잡는게 진짜 어렵네요 중심을 잘 잡아보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자 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자 아래 피자 아래로 이렇게 음식이 떨어지면 안돼 그러니까 이 가상에 보다는 응 져도 돼 맞아 해보자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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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 내가 절개를 막ด기 쉽어 이러 Ads 조심해야지 엄마 이거는 뭐야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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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안전하게 가옵니다. 지수도 커서 지수 봐서 잘라줘야해 주세요 괜찮아 질 수 있어 그지 지수야? 저도 되지. 어 맞아요. 저도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세입 뭐야 토마토야? 토마토 소시지야? 소시지 지수야? 지수야 언니 잘해 언니 잘해 언니야 하고 소시지 엄마 이거 뭐야 토마토 이게 가운데가 가운데가 되나? 오 세입 엄마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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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지 살살 아주 살살 o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제이! 자 제이가 이제까지 토마토! 토마토가 나왔습니다! 제이 다 틀려! 자 이번엔 치수부터 나도 힘든데? 아니 너도 한 번 주고 엄마도 한 번 주고 지수도 한 번 줬잖아 토마토! 치수 토마토! 1대1! 자 이번엔 엄마! 토마토! 손으로 쌀면 쏘지수! 지수 치수! 치수 치수! 치수 치수! 1대2! 2대2! 조금 떨어졌어. 조금 떨어진 건 괜찮아. 그래. 엄마야, 엄마. 엄마는 쏘기지.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아직 안 떨어졌어. 재희야, 그렇게 치면 안 돼. 엄마, 내가 해볼게.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야, 치면 안 돼. 지수, 지수, 지수. 사진, 사진. 소세지, 지수. 어, 소세지 올려. 치면 안 돼. 지수야, 괜찮아? 오빠, 왜 딸는 거야? 지수야, 저도 괜찮다면 웃는 거 아니지? 어? 오, 저기 돌렸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빠 한번 해 볼게요. 아빠 던져주세요. 버섯. 제이가 버섯이 되니까 더 넘어가. 안 돼. 안 돼. 우리 아빠 같다. 이렇게 버섯이. 이건 엄마. 나, 야, 야. 이제 거기 버섯을 구워줍니다. 진짜. 아우. 제이, 제이. 아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치면 안 돼. 쿨퐨툰 쿨툰 아! 못 하겠어 이거 못 하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저씨가 아빠 매트 한 번 더 해 자 이번에는 제이와 지수의 대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이와 지수의 대결 제이와 지수의 대결 제이와 지수의 대결 제이와 지수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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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가 지나가시aus 지수의 대결 보기 어머 언니도 잘했어 언니도 잘했어 언니도 잘했어 비닐라 봤네 오 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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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t 굴수 ㅠㅠ 분명히 탈락이 끝났다 와아! 뽀뽀! 두툼을 다잡아야 돼. 어? 중심을 잘 잡아야 돼. 맞아. 재희가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승리가 재희에게 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재희, 어떻게 이긴거죠? 조심해서 잘 올렸어요? 조심해서 잘 올렸어요? 아, 네. 그럼 어떤 비결이 있는건 아니에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재희였습니다. 자, 우리 원다퀴즈TV에서는 더욱더 신나는 게임으로 다가오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